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는 티도 안 나네. 아마 경계면 쪽에서 뿌려보시면 바위에 티가 확 날 거 아니에요. 일부러 경계면을 그래서 아예 티 날 거면 이런 식으로 머리 모양을 아예 내 가지고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데요.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괜찮은데요. 왜? 아예 티가 날 거면은 조형적인 면으로 티가 나면은 차라리 날 거 같아서 아이디어가 진짜 저도 이런 잔머리를 배워야 돼요. 차라리 할 거면은 진짜 잔머리맞아요. 그렇게 하셔도 돼요. 네. 너무 가까이지만